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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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 유튜브 영상 최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씩 다 메인 선호도 해보고 메인 액케도 해보고 최근에는 앰포스는 맞아요. 최근에 가장 최근 앰포스인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쓸 줄은 안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와 구독하기 감사해요. 스포2도 옛날에 했었는데 꽤 괜찮았긴 했어요. 근데 솔직히 스포1에 비해 너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안했던 것 뿐이지 괜찮았어요. 그게. 아 그런가요? 왜요? 대그 더 좋아합니다. 아 그거 보셨나요? 자 봉신님. 에케로 킬한 거. 그거 말고도 뭐 대캠도 6킬한 것도 있고 스나로는 특히 펜타킬 많이 했어요. 펜타킬이 스페셜포스 다음에 5킬한 거. 제 유튜브에도 영상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봐주세요. 네 제거필라 마이크 4만원 짜리 맞을 거예요. 4만원 맞나? 제 제품명이랑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.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어 잠시만 갈게요. 갈게요. 왜 오면 돼? 빠졌어. 오우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어 아닌데? 한 명 더 있자. 우피 아파 어디 갔어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저도 그 핀셋처럼 꽂아가지고 쓰는 마이크 있죠? 그런 마이크를 썼었는데 너무 불편하거든요? 뗄다가 꽂았다가 지금 너무 편해요. 스템 드시니까. 비타는 shifu가 방송하는거 좀 편하게 하려고 그걸 샀어요 지금 되게 편하고 좋네요 오 단련이 드디어 오셨군요 추천 나이스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랑 유튜브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그래도 많이 봐주시네요 유튜브는 한 40분 정도 아프리카는 20분 정도 이게 엎지락뒤지락해요 한 번 더 도전 아 이게 800dp 할 때는 확 올라가는데 감동하나전이 가능하군요 아프리카는 100끼리 아프리카는 100끼리 아프리카는 100끼리 아프리카는 100끼리 아프리카는 100끼리 아 무늬할 일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화이팅 유튜브도 화이팅 어 빙 먼저 가셨는데 저분 반인 것 같은데 다고리에 머갑다? 장사가 없다 가스때부터 잘 돌아왔습니다 아직 마르기 무섭쥬 스페셜포스 뜨려면 샷이 좀 더 올라와야 되요 지금 큰토록 1화가 안됩니다 방금 티프죠? 저렇게 문뒤에 있을때는 문쪽으로 바라보면 안되요 총기가 보이죠? 오 나그네님 올바뇨? 멜린 리하니 나그네님 추천 감사합니다 과연 이 가방에 머가 들어있을까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이거 뭐뭐야? 피효이래 아 나 이거 죽었겠다 그쵸 요새 게임 자체가 빡세다보니까 2시간만 해도 빡셉니다 빛이 무조건 벅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나 탔다고? 와 이거 사네 한대만 맞아도 가는거였는데 와 역시 스테레이중이었어 도망참치 자 졸난김에 가자 와 이게 반이라니 짝퉁이 개쭈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방어 너무 세다고 우리 팀 너무 센데 상훈이가 완전 돌아다니시네요 상훈이가 완전 돌아다니시네요 다 자통 접힌다 와 쌍둥이다 어 방석에다가 밸런스가 좀 맞는게 낫겠죠 여러분 밸런스가 좀 맞는게 낫겠죠 여러분 밸런스가 좀 맞는게 낫겠죠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지공이는 제 친구에요 시청자는 아니고 원래 제 같은 클랜이기도 않고 친구입니다 저희 최강 공방 대장 라인 있죠 종성형 그리고 개미 상훈이 상훈이 영민이 형도 잘하시고 상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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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회를 좀 이번에 권윤을 한번 해보려고요 oglo Double 야 몬도 안 안 온다 iz 뭐 Hare 작아 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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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